그리고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선생님이 지금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이거 숙지하고 잘 좀 보기 바랍니다.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중근이나 삼중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가질 때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지 잘 알아둬야 돼요. 그래서 특히나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하죠. 이런 거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다.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다. 보통 이런 정도로 하기도 해요. 4가지 정도로.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곱 즉 x-1의 제곱 같은 인수가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x-1의 세제곱 즉 삼중근이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형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 풀이 갑니다.